재미있고 통통티는 그런 노래에 맞춰서 저희 다 각자 맡은 만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타미양은 빨간머리 앤, 루루양은 말갈량이 삐삐, 담비양은 엘프, 그리고 언니는 머큐리로 맡고 있습니다. 저는 들장미 소녀 캔디를 맡고 있습니다. 리더 루루는 일명 새우튀김 머리로 시선을 끌었는데요. 이게 점점 올라가네요. 이렇게 한없이 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고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땐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신기한 머리예요. 이게 바로 일명 새우튀김 머리라고 배고프실 때 한 번씩 찾아보세요.